세종시가 자체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소방청 다매체 119 신고 시스템 직접 연계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연계 체계 구축으로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에 사건, 사고가 발견되면 바로 119 신고로 연계되고 해당 지역 소방본부로 신고 내용이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또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 사건, 사고 현장 CCTV 사진이 전달되는 등 소방위원들이 전화보다 더 정확하게 사고 위치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